앵커 포인트의 제일 좋은 점은 아래쪽에 있는 여기만 수정을 하게 되면은 다 쫓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보이시죠? 야 이건 볼 때마다 잘했네. 어떻게 이렇게 볼 때마다 잘했지? 이 사람들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하는 거네. 야 이거 잘했는데 이거? 뭐지? 이거 시안해달라고요? 지인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라이브 하다가 앵커 포인트 몇 번 쓴 적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앵커 포인트 써도 라이브가 잘 돌아가긴 해요. 근데 앵커 포인트가 아무래도 좀 무겁다 보니까 라이브가 몇 번은 좀 튕긴 적이 있어요. 최근에 튕겼어요. 최근에 많이 튕겼어요. 근데 이거 파는 것 같아요. 이거 봐. 아트스테이션에서 팔거든요? 이거 보세요. 얼마예요 이거? 9달러. 개인 라이센스는 9달러입니다. 가와 같은 작업들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일단은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한번 좀 앵커가 필요하니까 앵커를 좀 만들어 볼게요. 만두 살짝 밀어볼까? 만두 잠깐 움직여 볼래? 여기다가 하나 그려 볼게요. 이거. 이거 아까 해볼게요. 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필레이어의 마스크예요. 이 영역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 영역이에요. 여기에다가 앵커를 걸어요. 앵커. A 레이어의 앵커가 걸렸단 말이에요. 위에다가 기본은 똑같아요. 앵커 포인트의 기본은 완벽하게 똑같아. 앵커를 만들고 그 위에 필레이어를 쌓아서 마스크를 점점 넣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 할 거면은 가장 아래쪽이 앵커를 갖고 있는 레이어에 컬러랑 화이트 러프인스만 해서 화이트를 좀 뺄게요. 마이너스. 이렇게. 아까도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러프인스는 좀 줄여주시고 컬러 같은 경우는 가죽이니까 가죽 색을 하나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Add P를 더해서 여기에다가 베이스에다가 더티를 좀 넣습니다. 여기다 더티를 검색을 해서 아무거나 넣으세요.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서 들어갔죠. 여기 멀티 블렌딩을 좀 이렇게 마우스 힐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괜찮은 색이 나오면은 이걸 이렇게 색을 좀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넣을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여기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제어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거죠. C를 눌러서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 Add Pili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에서만 들어가요. 안에서만 돌아다녀요. 근데 이거를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이걸 하나 더 추가해서 추가됐죠. 이거를 랜덤을 좀 돌려. 이렇게 돌려요. 왜 랜덤이 안 돌아가지? 돌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얘를 얘는 좀 더 주시거나 빼주시거나 얘는 라이트가 아니고 다른 식으로 다른 색을 써서 이런 어두운 색. 아래는 밝은 색. 위에는 어두운 색. 됐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 하나인데도 여기엔 전부 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이트를 조절을 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셨죠? 여기는 컬러만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도 컬러만. 이렇게 됩니다. 다이트는 이 정도만 주시고 너무 강하면 재미없으니까 이 정도만 주시고 이 위에다가 우리가 할 거는 얘는 앵커가 지금 앵커를 하나 똑같은 이 레이어를 옮기려면은 아래쪽에는 에레이어를 가져오려면은 애들 필에다가 그레이스케일의 앵커 포인트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왔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외곽선 라인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애들 필터에다가 마스크 아웃라인을 씁니다. 요거 씁니다.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런 식으로 써요. 됐죠? M 눌리면은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요 라인. 이 라인. 됐죠? 얘는 살짝 하이트를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색깔은 어... 뭐... 라이트 내다가 오버리 스크린 아무거나 괜찮아요. 색깔은 살짝 밝은 색 쓰셔서 요렇게. 근데 하이트를 너무 올리면은 싫어하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해줍니다. 됐죠? 러프니스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데 살짝 올리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블러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퍼집니다. 이런 식으로 퍼져요. 하이트 더 주면 어떻게 해요? 올라오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의 그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곽선을 올려주고 아래쪽에 내려가는 거는 파주고. 아시겠죠? 파주고 올려주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있어요. 요. 요. 지금 보이는 이 랭커 라인 있죠. 이 에드필. 알트 눌러서 올려요. 알트 좌클릭으로 올리게 되면은 얘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를 서브트랙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없는 거. 이게 있는 거거든요. 빼준 거랑 안 빼준 거랑 달라요. 에드필은 우리가 제일 처음 그린 마스크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와우 이렇게 파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레이어 두 개입니다. 레이어 두 개밖에 안 썼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C 레이어를 써서 블랙 마스크에다가 에드 제네레이터를 했습니다. 에드 제네레이터는 더티를 넣을 거예요. 더티 더티 요거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근데 더티는 조금 어두운 색에다가 컬러 하이트 러프니스 써서 어두운 색에다가 멀티를 넣을게요. 잠깐 저장 좀 할게요. 너무 위험하다. 지금 잘 보고 계시죠? 화면 안 보이는 거 아니죠? 너무 집중한 거 아니야? 집중하지 마세요. 앵커 처음 보면은 이해가 안 갔는데 라이브로 봐도 이해가 가요. 이제는 너무 잘 보여요. 더티 제네레이터 더티 제네레이터를 넣어서 보이시죠? 이런 식의 더티 제네레이터를 요거 이거 어두운 거 여기에다가 앵커를 연결할 겁니다. 어떤 앵커? 아래쪽에 만든 A 마스크 어려워요? 어려움은 당연한 게 어려워요. 앵커 포인트는 어려운 게 당연한 건데 정복을 못 하잖아요? 더 높은 레벨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야 되냐? 이거는 계속 보고 듣고 해보고 보고 듣고 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돌아와서 A 마스크를 더티 제네레이터에 연결하는 방법은 가장 아래쪽에 마이크로 하이트가 있습니다. 좀 만두 때문에 안 보이나? 보이죠? 만두 살짝 빗긴 것 같은데 누르면 앵커 포인트에 A 마스크가 있습니다. A 마스크 들어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결할 거는 마이크로 디테일 요거 여기에서 하이트를 트루로 바꿔주시면 어때요? 이건 펄스 트루 연결됐죠? 이게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티 제네레이터를 조절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지금 요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만든 지금까지 만든 이 바깥쪽을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할 겁니다. 이거 뭐 러프인스 좀 줄이셔도 되고 하이트를 올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살짝 올려주시고 러프인스 좀 빼도 러프인스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하이트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거든요.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할 땐 여기에다가 Add Peel 그레이스케일에 더티를 넣어서 아무거나 넣으세요. 그냥 대충 넣으세요. 대충 이런 거 하나 넣으셔서 됐죠? 이거 얘 말고 이런 거 넣으세요. 이런 거 잔뜩 넣으셔서 노이즈 넣으셔서 이거를 멀티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M 눌러서 보면 입구 없고요. 입구 없고 멀티를 좀 줄이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자연스러울 동도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봤던 그대로 앵커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는데 저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제네레이터를 넣을 것 같아요. 애들 제네레이터 어떤 거? 커버처 이렇게 커버처 조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워프가 아니지 워프 워프 필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커버처 제네레이터에 워프 필터를 넣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앵커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를 하나씩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얘는 오버레이나 라이트 스크린을 넣으셔서 색깔 적당히 빼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절하세요. 그냥 조절을 적당히 하셔서 티 안 날 정도로 적당히 조절하시고 B에서는 이거 하이트 하이트 좀 조절하시고 이런 식으로 C는 바깥쪽 얘도 멀티 좀 조절하시고 이거 됐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본이 되는 앵커 포인트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Add Paint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커버처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만들었던 그 사람이 하는 작업 작업에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데 저는 레이어 딱 3개 쓴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를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서 자기 작업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뭘 또 추가할 수 있냐.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 안쪽에 색을 더 넣을 수 있어요. 하나 추가를 해서 AA를 추가할 겁니다. 블랙 마스크 Add Pill 아래쪽에 있는 A 마스크 갖고 옵니다. 얘에다가 레벨을 걸어도 되고 마스크 시프트를 걸어서 안쪽에 좀 파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쓸까요? 밝은 색을 써도 되고 어두운 색을 써도 되는데 저는 하이트랑 밝은 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러프 인수 좀 빼주시고 스크린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층이 두 개가 나눠진 거예요. 보세요. 층 하나 층 둘 하이트를 좀 더 빼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층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둘 여기서 마스크 시프트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좋은 거 여기에다가 앵커를 걸었어요. AA 앵커를 걸었어요. 하나 더 만들어. 여긴 트리플 A 걸어서 블랙 마스크 에드필 다시 AA 마스크 여기에다가 다시 마스크 시프트를 걸어요. 됐죠? 하나 더 걸어. 층이 세 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하이트를 걸어요. 이런 식으로. 그 색은 얘는 좀 어두운 색을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불 멀티로 쓴 다음에 얘도 역시 컬러 화이트 러프니스 여기에다가 애드 필터에다가 요거 HSA 필터 걸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총층이 세 개가 생깁니다. 밝아도 되고 어두워도 돼요. 이런 식으로. 됐죠? 하나 둘 셋 근데 이거 앵커 포인트의 제일 좋은 점 앵커 포인트의 제일 좋은 점은 아래쪽에 있는 여기만 수정을 하게 되면은 다 쫓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쫓아온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얘는 화이트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됐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이렇게 내가 쉽게 설명했는데. 이해 완료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올릴 수 있어요. 어떤 거 하냐면 이번에는 이거는 D로 할게요. D 앵커는 아래쪽에 있는 요거 AA를 갖고 오셔서 갖고 왔죠. 블루 를 줍니다. 살짝 주세요. 블루 주시고 아까처럼 아래쪽에 있는 마스크 갖고 오셔서 서브 트랙트로 빼주세요. 빼주시면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얘는 레벨을 거쳐서 얘는 하이트를 좀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게 거기에다가 워프를 살짝 걸고요. 버렸죠? 이런 식으로. 가죽이 파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밝은 색을 쓰겠죠. 밝은 색인데 채도가 좀 낮은 채도가 좀 낮은 갈색으로 나이트 조금만 주시고 이 정도만 주시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레이어가 6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만든 D는 스크린으로 하셔서 살짝 색 빼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앵커 포인트의 기본이에요. 지금 만든 앵커 포인트는 스마트 매트를 만들게요. 만들어서 이거 제어의 만두 패밀리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받고 싶은 분은 만두 패밀리 단톡방 오셔서 가져가세요. 잠깐만 화면 잠깐 가릴게요. 지금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가져가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하는 라이브 소식과 3D 모델로와 서페이 관련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찐만두 가입으로 서페이 튜토로일부터 취업 가이드까지 많은 혜택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